이런 안전을 만났어요 원래 볼 것도 없는 몰골이지만 더 몰골을 더 볼 것도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시간을 보니까 10시 반 이렇게 됐으니까 뭐 식사는 대강 뭐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아점이라고 해서 브런치를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해를 해요 미라 얘기 좀 해 볼게요 이 미라 얘기는 그 전문적인 아주 그 미라란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은 신동 선생님 강의를 참조하기로 하시고 제가 그 기자 생활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그 미라 중에서 이 조선 중기 때 남호성 장군이라고 했는데 이 악마는 좀 무장이에요 무장 무장이고 키가 190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독특성이 있어갖고 그거 한번 잠깐 그냥 뭐 이러이러한 분이 계셨는데 이러이러한 분이 그 미라가 발견이 되었는데 키가 열나 컸다 이정도로 그냥 팩트를 소개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 옛날 기사들 제가 쓴 관련 기사들 올려놓은 것들 중에서 꾸준하게 꾸준하게 그 트래픽 유입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글이 이거더라구요 장군 남호성이라는 분 이분이 그 키가 190이 넘은 자이언트 타이타인이었다는 거 계속 꾸준히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호기심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남호성 장군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때 그 당시 남성이건 여성이건 한 160대 여자는 160대 밑으로 잠깐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성인 기준으로 이때 이 당시 키가 190이 넘었으니까 얼마나 겁났을 거에요 아주 커요 그러니까 박태우 선생보다도 크죠 박태우 선생님이 한 185 정도 되시죠 그죠 우리 영감님 185나 186 정도 되시는데 우리 박태우 선생님도 그 사위를 외국 사위를 맞았는데 양놈은 키가 크데 박태우 선생보다도 훨씬 더 크더라고 여기는 영어로 제가 옮겨갖고 시불랑 그려놨는데 그냥 그겁니다 조선시대 때 성인 기준 남자는 161.1cm 여자는 148.9cm 그러니까 150cm네요 뭐 이런 통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남성키는 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최신 좀 나온 거는 조금 큰 것 같은데 한 남자가 164? 뭐 여자가 158? 뭐 156?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그 인골이라든지 미라 이거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키가 사실 생각만큼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생각만큼 그렇게 작지는 않다고 근데 이 남호성이라는 분은 삼도 여기 보시다시피 삼도수군 통제사 그러니까 삼도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에 수군을 수군을 지휘하는 총사령관이었어요 삼도수군 통제사 조선시대 무관은 이렇게 삼도수군 통제사라고 해도 직급으로 보면 얼마 안됐을 거예요 아마 종산품 정도 뭐 이 정도 아니었나 싶은데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지를 않아갖고 근데 이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1643년에 태어나갖고 171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주된 활동연대는 아마 숙종이겠죠 그죠? 숙종? 효종이나 숙종? 뭐 이때 것 같은데 그죠? 그 이 양반이 그 키가 미라 키가 190cm였어요 이분이 이분 무덤이 그 충남 태안에 있었어요 충남 태안에 있었는데 이분 무덤을 이장인가 뭐 하는 과정에서 이 무덤 뚜껑을 열었더니만 당연히 회광미가 있죠 그죠? 열었더니만 이렇게 출연을 하셨는데 나중에는 아마 화장을 하셨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 양반이 드러나신 거예요 이게 2000몇 년이죠 여하튼 2000년대 들어와서 이분을 무덤을 파는 과정에서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지금 국립민속박물관 경복궁 안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에 가보면 야외 전시실이 있거든요 정문에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비름빡을 타고 이렇게 쭉 가다보면 그게 성물들을 집중적으로 전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분 남호성 장군 그 묘지 관련 그 물들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뭐죠 묘비도 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무인석 무인석하는 거 이거 성물이 와 있고 그러거든요 혹시 여러분 시간 나시면 그 국립민속박물관에 가셨을 때는 그 야외 성물 중에서 그 남호성 장군 관련 성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그때 조사를 수습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남호성 장군 묘인가 하는 주로 이제 출토복식이라든지 이런 거 성과를 그 정리를 한 정식 보고서도 보고서도 나왔을 거예요 나왔고 천순 선생님 이 남호성 장군묘 혹시 그 조사 보고서 그 pdf로 공개가 되는가요 우리 그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그 발간한 출판물들은 그것이 원칙적으로 거의 다 pdf로 다 공개하시죠 그죠 그래서 남호성 장군 이 저 조사 보고서도 혹시 그 저게 된다면 그 원문 공개가 된다면 제가 이거 블로그 글인데 거기다 따로 한번 그 링크를 걸어갖고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이 저 그 조선시대 미라 연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했는데 이게 다른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자세한 조사는 못 들어가고 아무래도 그 후손들이 계시고 하니까 조상을 욕보인다고 이렇게 좀 그런식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출토복식 중심으로 아마 이렇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신은 아마 화장을 했다라고 그때 들었던거 아니면 어쨌든 재매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든 뭐라든 재매장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 그 뭐죠 조선시대에 대체로 뭐 우리 어린시절 기억하면 알잖아요 제가 그 저는 뭐 워낙 시골에서 고기도 못 먹고 우유도 못 먹고 자란 이런 세대거든요 근데 좀 재미있는게 있어요 뭐가 재미있는게 있는가 하면 우리 순전히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할 때 제 친구들하고 제 친구 동생들이 거의 다 친구들 아니에요 또 그죠 그러면 3살 내지 4살이 되게 터울이 나요 3살 내지 4살 터울이 나는데 평균 키가요 평균 키가 나하고 내 친구들하고 그 동생 있죠 동생들 세대가 평균 키가 7cm 8cm가 차이가 나요 7cm 8cm가 차이가 나요 비단 나뿐만이 아니고 내 동생도 뭐 키가 77이고 저는 70이거든요 그 내 동생도 77이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도 다 비슷한데 저하고 키가 키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고 저하고 다 비슷한데 그 3,4년 터울 나는 그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은 전부 다 7cm 내지 8cm가 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3,4년 사이에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할 때 경복, 금동,군, 대덕면 를 기준으로 할 때 그 3,4년 사이에 무엇인가 식생활 혁명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 이게 종자뿐만이 아니고 물론 유전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죠 유전적으로 가장 중요하겠지만 유전 외에도 이 식생활 환경에 따라서 영양분을 어떻게 잘 섭취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7cm 내지 8cm가 차이가 나 버리니까 그 어떤 혁명이 곧 3,4년 사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물며 조선시대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평균 키가 뭐 남자 기준으로 160밖에 안되는데 160밖에 안되는 그 기준 그 사회에서 190cm가 넘는 이런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근데 하필 그 사람이 무장으로서 무관으로서 군인으로서 이게 주로 활동을 했다 이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야 그때 그 당시 190cm짜리 이 장군이 뒤에 서있으면 겁나겠죠 그죠 맞아 뒤지겠죠 새삼스럽게 옛날에 한 20년 전에 조사가 된 조선중기 때 남오성 장군 키 190cm가 넘었다라는 거인 장군을 한번 간단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를 했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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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